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모색하고 또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중국을 자극한 이런 외교를 우리 정상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놓고 중국에 그동안 눈치를 많이 보호한 입장이었는데 중국의 왕위 부장이 우리 측에 미국 장단에 놀아나지 말라 하는 이런 경고를 우리 쪽에 보냈지만 우리 외교부는 이를 쏙 빼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왕위 중국 외교부장은 정이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면서 미국의 편향된 장단에 휩쓸려 수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한국의 처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왕위의 발언은 영국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출국을 이틀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도하게 될 반중 성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하는 취지의 경고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왕위의 발언은 한국 외교부 발표에서 통째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위는 전날 통화에서 정의원 정의용 장관에게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정적 사고에 가득 차 집단적인 대결을 선동하고 또 지역평화 안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과 한국은 옳고 그름을 파악해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정치적 공감대를 지키면서 편향된 장단에 딸려가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한중간 고위급 소통이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대반협과 남중국회 등 중국이 민감해하고 있는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서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에 동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도 불장단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교부는 반발의 수위가 낮다 또 중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의 반응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의 반발 수위가 한국 정부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는 중국과 한국은 제때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왕의의 발언은 미국 주도의 반중연합체인 쿼드에 발을 담그지 말라는 경고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왕의가 언급한 인도태평양 전략 또 냉전적 사고 그리고 집단적 대결 선동 등은 쿼드를 겨냥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용 장관은 왕의의 언급에 대해서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면서 양안, 중국과 대만임이죠, 양안 관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용 장관이 하나의 중국 양안 관계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왕의 부장이 한미정상공동성명의 대만 회협이 거론된 점을 크게 문제 삼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정 장관이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 고위 외교관은 왕의에게 정의용 장관이 미국과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의의 발언은 G7 정상회의 개막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주최국 영국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11일 날 출국합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입장에서는 반중 메시지가 충분하게 분출하게 될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게 달가올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의 발언은 영국에 가서 처신을 잘하라는 일종의 군기 잡기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을 속국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속국 취급하고 있다. 한국을 군기 잡고 있다. 정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자존심이 상어도 아주 상하는 영국들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또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처음부터 친중 행보를 계속 하다가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카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게 붙었다가는 중국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또 중국의 친중 행보를 하다가는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전략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중간한 행보를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해온 것입니다. 또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위는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민생 분야의 대북 제재 완화를 호소하고 그리고 미국의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 실전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왕위의 발언은 우리 외교부 발표에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대신 외교부는 양 장관의 고위급 교류가 한중관계 심화 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양쪽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국내에 알려지면 불리한 내용들 또 미국이 알면 불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빼려고 하니까 없는 내용이 나오고 또 있는 발표했던 내용들은 아예 소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처지가 정말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외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나라의 주권을 내세우고 상징할 수가 있고 또 국제무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이기도 한데 여기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친미로 확실한 방향을 잡고서 중국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하는 그런 자세를 처음부터 취했더라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바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맺고 그렇지만 일본은 중국의 그런 저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아주 교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친중 행보를 하다가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이 갖고 있는 부분도 많고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미국의 눈치도 보고 양쪽 눈치를 다 보다 보니까 아주 어중간하게 우리의 국격, 우리의 위심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